데이터 통합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통합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 해당한 데이터를 참조해서 학과별 정보 인증, 국제 인증, 전공 인증에 해당한 평균 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1의 데이터와 표 2와 표 3의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표 4의 학과별 해당 항목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결과를 표시할 표 4의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는 메뉴를 찾을 수가 있고요.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첫 번째 함수입니다. 문제에서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평균을 선택하시고 참조에 오셔서 표 1 해당한 학과부터 전공 인증까지 선택하시고 추가하시면 모든 참조 영역에 영역을 추가할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표 2의 A11부터 D15 영역까지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요. 다시 표 3의 A18셀부터 D22셀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3개 표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통합을 하실 건데요.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해당된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을 체크해 주시고 함수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지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지 확인하시고 함수, 사용할 레이블, 문제 제시된 데이터의 영역 추가하는 작업 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2번 시트에 C4부터 F10 영역의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데이터를 참조해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데이터 통합 2번 예제에 성명과 감옥이 표시되어 있는 첫 행과 왼쪽 열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우리는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함수는 평균을 꼭 선택해 주시고요. 참조해 오셔서 중간고사에 해당한 성명부터 총점까지 선택하고 추가 다시 기말고사를 선택하셔서 성명부터 총점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 개의 시트에 데이터를 가지고요. 첫 번째 행에 있는 감옥과 왼쪽 열에 있는 성명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첫 행과 왼쪽 열 체크해 주시고요. 꼭 평균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 2번 시트 예제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통합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통합 3번 시트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요. 통합 2번은 그냥 한 번 가져와서 평균을 구해주는 결과만 그대로 표시가 돼 있어서 값의 변화가 있어도 통합 2번에선 바뀌지 않습니다. 네 통합 3번에다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 3번 시트에 성명부터 총점까지 B3부터 F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신 다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참조에 오셔서 중간고사 해당한 점수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 기말고사 해당한 점수 선택하고 추가 선택한 영역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 통합을 하실 거고요. 단 원본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수정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옵션을 꼭 체크해 주셔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있었던 데이터 값의 변화가 있을 때 통합 3번 시트에 현재 통합한 결과에는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원본 데이터의 연결 선택하시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현재 데이터 통합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C열에 불필요한 열이 하나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윤곽기후가 표시가 되는데요. 클릭하시면 분석작업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트 해당된 가져온 데이터 분석작업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C4부터 F10 영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C4부터 F10 영역에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C열을 선택하시고 삭제 한 번 누르셔서 불필요하게 삽입된 B열을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C4부터 F10 이지만 통합 3번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에 우리 윤곽기호를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추가 추가 되어 있어서 C6부터 F24 영역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셨고요. 여러분이 작성한 통합 예제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조금 수정을 해 볼게요. 김창룡의 국어 점수가 현재 중간고사가 80점이었습니다. 통합 2번의 평균이 81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해서 근데 국어 점수가 80점이 아니라 90점으로 수정을 했을 때 통합 2번 시트의 결과에는 동일하게 그냥 81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통합 3번 시트에 오시면 국어 점수의 평균 점수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데이터 통합을 하시는데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데이터 통합을 해라 라고 하시면 우린 옵션에서 원본 데이터의 연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예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